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제2호구권 요청 움직임에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비난했습니다.